트리랑 잘 어울리려고 이렇게 뭐란냐 몰랐어 텐션 올려야해 텐션 텐션 올려 예에에 올려 귀여운 어 좀 멋부리시는 것 같은데요 촬영할 때랑 교회할 때 이틀만 꾸미는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고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인데 저는 이렇게 생어린 여자친구와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저요? 비밀이야 촬영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영상에 담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촬영을 시작해볼까요? 네 여기 앉아서 한번 찍어볼게? 응 노란 양말을 신으셨네요 포인트에요 포인트 트리랑 잘 어울리려고 이렇게 노란 양말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네 이제 다음 곡? 어디서 찍을거야? 다음 곡은 위에서 앉아서 하자 그냥 기타 뺄까? 응 빼자 이 정도 옮겨요? 그 정도? 물병 치워주세요 이거 치우러 왔어 방금 너무 귀여워 보이네 이 정도면 어 오 이것도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